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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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12시 36분입니다 새벽이고요 티오와 지윤입니다 여러분 저기 전에 왔어요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밤하늘의 펄 네 밤입니다 거기는 2시 반인가요? 2시 36분 2시 36분 여러분 점심은 드셨나요? 여러분이 먹었죠? 여러분이 먹었죠? 여러분이 먹었죠? 네, 둘이 같은 방이에요 둘이 같은 방입니다 둘이 같은 방입니다 둘이 같은 방입니다 여러분이 먹었죠? 여러분이 먹었죠? 네, 저희는 우리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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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저는 오렌지 치킨을 먹었죠? 오렌지 치킨을 먹었죠? 오렌지 치킨을 먹었죠? 프라이드 아이스 먹었다고 하는데? 오렌지 치킨이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말했어? 응 저 사람이 먹었다는 줄 알았어 여러분이 방송 준비가 되죠? 여러분이 방송 준비가 되죠? 여러분이 방송 준비가 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스 유가 많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오렌지 치킨이랑 새우 볶음밥 먹었습니다 제가 유엘레 콘서트에 갈 수 있을까요? 제 생일을 갈까요? 생일을 갈까요? 생일을 갈까요? 생일을 갈까요? 공부에서 가야죠 저희는 한 30분? 30분 정도 할 생각으로 왔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잘 살고 있고요 뭐 사실 호텔 밖에 안 나가요 배우 안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는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마셨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는 블루베리 레몬 슬러시를 사 먹었어요 태호가 I want blueberry lemonade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영원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절대 자신감 잃지 마세요 저 콜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캔콜라나 변콜라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런데 그... 그거 뭐라고 하지? 그 기계? 그 기계? 어 그냥 기계 그 정수기 같은 기계 있잖아 모르겠다 여러분 그 정수기 같은 기계 있잖아요 그 콜라 기계 아시는 분 그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판기 말고 디스펜서 아 디스펜서 디스펜서 콜라는 좋아합니다 얼음 넣어가지고 탄산 좀 빠진 거 그거 맛있어요 디스펜더? 디스펜더야? 디스펜서야 디스펜서 아니야? 몰라 내 영화관 안 가면 있는 거 뉴욕 베이글 안 먹어봤어요 베이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베이글 뭔가 그렇게 구미가 담기지 않아가지고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구미가 담기진 않아요 근데 뭐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으면 맛있을 거 같긴 한데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여러분 흔드는 버거죠? 흔드는 버거 먹었어요 흔드는 버거 먹었어요 흔드는 버거 맛있던데요 한국에는 그게 없잖아 그 감자튀김 살짝 매콤한 감자튀김 그게 없거든 근데 그게 맛있더라고 저는 밀크티는 타로 밀크티 좋아해요 너는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초코 먹고요 요즘에는 가끔 흑당도 먹어요 흑당 밀크티? 흑당 칠리 프라이즈 아니고 버팔로 프라이즈 좋아해요 한국에도 있어요? 왜 못 봤지? 나는 한국에는 치즈만 못 봤는데 있긴 있을걸? 그런가? 커피는 저는 마시고요 태훈은 콜라 맛입니다 다 마셨더라 콜라 뭐가 다 먹어? 콜라 없어 이제 아니야 저게 저기 안에 꽤 있어 꽤 있다고? 어 없던데 제가 콜라를 무지하게 먹거든요 아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아 진짜 식을 때도 없이 먹어 거의 한 거의 잘 때도 거의 한 한 시간 간격으로 깨서 콜라 마셔 계속 깨서 계속 깨서 먹더라고 마셨다가 화장실 갔다가 마셨다가 화장실 갔다가 반복음이다 저는 중독이야 중독 오늘 저는 일찍 일어나진 않았고요 저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태호가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6시 반인가 일어났어요 오바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어제 너무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 일찍 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 버틴 거야 너무 피곤해 근데 오늘은 드디어 늦게 잘 수 있어 일찍 일어나잖아 일찍 일어나면 배가 고파 배도 고프고 저녁에 너무 피곤해져 한 7시쯤 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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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김밥이 있냐고요?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아냐 있어 내가 어제 봤어 아 그래? 코리아타운에서 봤어 일찍 일어나는 생각 피곤하다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오늘부로써 이제 늦게 자기 때문에 다시 좀 어느 정도 낮춰질 거 같아요 네 시차 적응 중입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아니 정신은 괜찮은데 몸이 잘 시간을 알아가지고 맞아 몸이 밥도 안 받고 그 움직이는 걸 좀 거부하는 느낌이에요 이 한국 새벽 시간대에 정신은 괜찮은데 그래서 좀 적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잤기 때문에 내일 좀 늦게 일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너 리버스 사진 뭐 올렸는데 오늘? 어제 그거 앨범 찍은 거 앨범 찍은 거? 앨범 찍은 거 제가 찍어줬습니다 앨범 찍은 거 딱 갔는데 앨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그 피어나머니는 신제품이라고 딱 써져가지고 피어나머니는 슈스구나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둘이 룸메 잘 맞는 거 같냐는데요 어 뭐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서로 뭐 피해를 안 줘가지고 지금 뭐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만데 네 뭐 멤버들 누구랑 지냈는지 다 똑같습니다 다 잘 지냅니다 글로벌 스타라고요? 맞아요 글로벌 스타예요 저희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세븐일레븐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네 쇼에 오시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아주 신기했어요 태어랑 룸메는 처음이네요 태어랑 룸메는 처음이네요 미국 날씨? 오늘은 별로 안 추웠는데 근데 잠깐 나가가지고 응 그게 좀 흐리던데 오늘 맞아 흐려 오늘 날씨가 좀 흐렸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보면 신기할 거냐고? 그럼요 한국에서도 알아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전 없어요 전 한국에서 피해를 중에서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한두 번? 한 달 내내 룸메 고정이냐고요? 그쵸? 그쵸 뭐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룸메 한 번도 같이 안 해본 멤버? 어? 저는 기호 너는 기호 어 나는 기호랑 해본 적 없지 너는 기호고 나는 인탁 인탁, 종섭, 서울 인탁은 왜 들어가 있죠? 숙소 룸메인데 숙소 아니 호텔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기호입니다 다른 멤버들 방이요? 밥 정할 때 놀러 가요 밥 정할 때 오늘은 애들이 저희 방으로 왔어요 심심했나봐요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트리플 악셀 보여줬습니다 요즘 그거 연습하시더라고요? 뭘 요즘이야 오늘 그냥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트리플 악셀 한번 해봤어요 트리플 악셀 바로 바로 시전하던데? 어렵더라고요 역시 선수들 응원 선수들 대단 존경합니다 선수분들 다음 올림픽 나가냐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틱톡에 올려달라고요? 트리플 악셀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트리플 악셀은 트리플 악셀이 아니거든요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룸매는 그냥 정해졌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할래? 했는데 저희가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애들 다 그래 그래 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쿨바이라고요? 저희 쿨바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지용은 스페인어 공부해봤어? 너의 스페인어 실력은 정말 좋다 스페인어 문장 하나밖에 모르는데 뭐 했는데? 저는 에스테리한테 이게 뭔데? 저는 학생입니다 거짓말했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틱톡 찍어줘 유입 싫어 싫어 스페인어 너무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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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계약하나 봐 이제 계약 시즌인가? 그런가 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 계약인가? 내 동생 계약인가? 3월 초면은 그치? 얘들아 얼굴 보이는 브이앱 해줘 제발 여러분 감당 가능하세요? 조만간 하겠습니다 조만간 뉴욕 가서 제일 신기했던 점 그 그 하숙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트맨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까봐 그 밑에 보일러가 있는 거래요 사실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나요? 정확한 정보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추워서 뻥치느라는데 그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 진짜 요가 아니고 저도 몰라요 저도 저도 넣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아닐 거라는데 아닐 거 같다는데 난방시설 난방시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왜 킥킥킥 올리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 뉴욕 하수구 하수구 연기 수증기가 새어나오는 거래 그럼 수증기긴 수증기겠지? 연기는 아니겠지? 그치 하수구 뭘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게 여기선 차 도로가 일방통행이에요 맞아 맞아 그건 다 일방통행이다 그거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LED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큰 전광판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도로 및 지하 파이프로 고층 건물에 증기를 어디 갔어? 도로 및 지하 파이프로 고층 건물에 증기를 배급하는데 그게 새어나오는 거라는데 증기를 배급한다고? 무슨 이유로 증기를 배급하죠? 난방파이프가 금이 가서 새어나오는 거래 어떻게 다 다르죠? 증기난방 증기난방 난방으로 인한 증기에요?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일단 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를 건물들로 공급하는데 그러던 중 배관이 오래되면 거기서 수증 배출이래 아 맞네 대충 말이 맞나봐 누가 나한테 보일러 거기 있다 있냐 맞지 난방 아 아 뭐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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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요 물론 일본에 오세요 가고 싶습니다 일본에 빨리 가겠습니다 이 코비드 나인테나 없애 주세요 바로 달래 가겠습니다 투명 드래곤이 있는 거라고? 그 밑에? 이야 그렇구나 그랬구만 드래곤이라니 이야 음... 내공 달라고요? 내공 없습니다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 스물다섯, 스물하나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보는 거 없습니다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어요 내가 지웅 오빠와 태우 오빠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는 심지어 멀티태스킹도 한다 파이팅입니다 심리학 수업 파이팅 어려울 텐데 똑똑하신가 봐요 심리학 어렵던데 태우 씨 맨날 피스한테 재밌는 얘기하라고 님도 해주셔야죠 저는 받는 걸 좋아해요 저는 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좀비 연기 해줘 지웅 오빠 좀비 연기요? 너 잘하잖아 누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나? 너가 얘기했지 좀비 연기 잘한다고? 진짜 서울콘대 필카 찍었냐고? 이 필카가 여러분 나 찍었는데 아 맞아 너 지웅이 걸로 찍었어요 제 필름 카메라로 찍었는데 저 미국에 안 들고 와버려서 한국에 있어요 너 일부러 안 들고 왔어? 그 필름 날아갈까봐 저는 짐을 싸는 도중에 필카가 보이는데 이걸 들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갖고 왔어요 필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콘서트 앵콜 때 제 핸드폰으로 셀카모드로 전부 다 찍을 거예요 서울에서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신난 나머지 까먹어버렸어 그 찍는 거를 근데 솔직히 앞으로도 장담은 못 해요 찍을 수 있다고 한 번쯤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 찍어서 그 편집을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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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위에서 돌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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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너무 까먹어버렸어 30분이 됐나요? 벌써 30분 됐어 1시네요? 서울에서 한 번 더 하자 그럼 나도 좋지 그럼 나도 좋지 귀밑 턱 보여줘 귀밑 턱이 뭐야? 몰라 V LIVE 할 때 항상 올라와 아 그래? 귀밑에 턱? 응 귀밑에 턱? 저는 요즘에 뭐 듣냐면 맥밀러 님의 Everybody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 좋다고요 예술 내 코멘트를 읽었고 그래서 난 수업으로 돌아갈까? 아니요 오빠들 아니요 오빠들 니가 이렇게 만들었어 니가 물들였어 예술 렌즈 도수 궁금하대 나 마이너스 2.5 너 생각보다 안 좋구만 나 왜 안 좋아? 아무 말도 안 하는 시간 있는 거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적을 좋아합니다 정적? 초코칩스 해줘 지금 나 보고 싶어 한번 해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초코칩스 얘 이번에 미국 가서 초코칩 먹었어요 나? 나도 안 먹었지 안 먹었네 여러분 인타이가 초코칩을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입 먹어보라고 했는데 얘가 안 먹었어요 배가 너무 불렀어가지고 조항가 한번 먹겠습니다 기호 방에 있던데 기호 인텍 방에 그게 아직도 있어? 몰라 오늘 어제 어제 갔을 때 있었는데 그림나 그때 앨범 헬로우 마 선플라워즈 밀어보는 거 어때? 라땐 공연 괜찮아요 헬로우 마 선플라워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티오는 나비를 불러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댓글을 안 읽는 거였어요 버터플라이 아 우리 노래? 그러겠지 그 번역기 쓰신 거 아닐까? 알게 잃은 버터플라이 알고 싶은 버터플라이예요 높이 날아올라 버터파이 잘 나갔나? 어? 어 티오는 나비를 불러주세요 되게 느리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댓글을 안 읽는 거였어요 버터플라이 아 우리 노래? 그러겠지 그 번역기 쓰신 거 아닐까? 음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보컬 보컬 예스 위 아어 저 아이큐? 저 아이큐 모르겠어요 나도 제가 보기에 제 아이큐 한 한 92? 제 암기 능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92라고? 네 야 제가 보기에 100은 안 넘어 52면 내가 보기에 100은 안 넘어 야 92면 돌고래가 80이라 했나? 고양이가 80일걸? 고양이가 그렇게 똑똑해? 응 고양이가 80일걸 고양이 아이큐 고양이가 되게 똑똑하구나 지웅아 웅얼웅얼로 언제 돌아올 거냐는데? 웅얼웅얼이 뭐예요? 나 그냥 보인 그냥 그냥 개인 브이앱 아아 조만간 오겠습니다 근데 태호가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고래 아이큐가 7,80이네 근데 고양이가 80이라고? 고양이가 80일걸? 돌고래가 제일 똑똑한 애 아니야? 가만있어 원숭이가 제일 똑똑한가? 아니 근데 난 돌고래가 제일 똑똑하다더라는데 침팬지가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 아 침팬지도 똑똑하다 아이큐가 왜 안나오냐 아이큐가 왜 안나오냐 안나오네 V앱 이름 정할 생각 없냐고요? 뭐? 넌? 응 나 이미 있는데 뭔데? 하와이안 아 뭐야 파인애플 피자 먹음 간장게장 시 읽어봤음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음 그게... 민트초코 안 먹음 그게 제목이야? 어 너무 웃기잖아 평소 목소리요? 이게 평소 목소리고요 이제 신이 나오나 아니면 진행톤으로 간다 그럼 이제 소울톤으로 바뀌는거죠 소울 제 그 진행톤으로 바뀔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 근데 그 제목으로 V LIVE로 한적이 없어? 응 아직 없어 아 그냥 만들기만 하고? 응 아 맞아 기호 다섯살 기호 다섯명 둘다 씨름도 하하하하 신 안나세요 그럼 지금 신 안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구요 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뭐라 그래야 하죠? 그럴 때가 있고 이런 톤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톤이 나올 때가 있는거죠 그렇게 그럽니다 예 절대 신이 안나는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V LIVE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웅이 이성균 목소리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데? 이성균 목소리? 이성균 선배 목소리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주문이다 봉글레 파스타 하냐 빨리빨리 안하냐 없음 휴 휴 아이고 죄송합니다 편 Baker 컵을 떨어뜨렸어요 코드는 형이 예술이시네 이성 minha 너는 제가 좀 빠삭합니다 alar 갑자기 이성 내검 방안 제가 좀 빠삭합니다 컵을 떨어뜨렸어요. 코너링이 예술이시네. 이 동네 쪽으로는 제가 좀 바삭합니다. 갑자기? 이 동네 건방은 제가 좀 바삭합니다. 그 연습하시는 거죠? 예 연습했었죠. 뭐 또 더 없나요? 재밌는데? 송강호 선생님이 그... 최태호가... 최태호가 서울을 두고 뉴욕에 갔다. 말이 안 되는 말이구만.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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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원정 선생님. 맹부인? 정구야. 이 돌은 무슨 돌일까? 짱 뭐 맹부는 누구나 하죠. 너 해봐. 정구야. 이 돌은 무슨 돌일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소울이 없어. 그 소울이 없어. 걔는 원래 소울이 없는 게 포인트야. 그 맹부에 그 맹부만의 그 필이 있어야 한다고. 바로 그 바로 그 딱 그 멍한 느낌이 있어야 돼. 정... 정구야. 정구야. 이 돌은 무슨 돌일까? 똑같은데? 그치? 아니 내가 똑같다고. 우리 둘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구야. 이 돌은 무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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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갈게요. 정구야. 이 돌은 누구 돌일까? 오케이. 오케이. 누구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이걸 맞추면 태호 바로 나오네. 야. 봐봐. 안 똑같아. 이 차이가 있다고. 바로 태호잖아. 바로 태호. 바로 채태양. 태양이네 태호. 누가 봐도 채태양. 나 웃겼어 근데. 바로 나왔다. 바로 나왔어. 여러분. 누구든지 저는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댓글로 올려주세요. 누구든지. 후니요 후니. 후니? 후니는 굉장히 하이턴이에요. 방금? 굉장히 하이턴이에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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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탈락. 탈락. 자 마트 이거 후니라고요? 나 얼굴 빨개졌어. 아 더워. 아 더워. 후니가 목 감기 관련한 거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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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어 wizard. 너 태워 간거야? 태워 간거야? without these names. 뭐, 뭐. 흰. 흰. 오, х 좋은데? 균하는 강yre of menя de 띵대는 뭐. 낭매에 더 오는 게 다 sır O. 뚱이? 뚱이? 뚱이 어려워요. 뚱이는 성대가 엄청나게 열려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안되더라구요. 저는 목소리가 좀 쨍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열려야 되는데 살짝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 아니요. 뚱이 인데요. 얘 살아났네?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아니요. 뚱이 인데요. 사랑해요. 살아났네? 목소리가 이렇게 열려있어야 하는데. 왜 이러시는거에요? 왜 이러는거에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아 뭐 자꾸 취했네. 괜찮지? 괜찮지? 징징이 해달라고? 징징이 징징이 징징이는 짓게 아 그거밖에 못하지. 아이 그것도 못하네. 징징이. 뭘? 좀 더 찰져야 돼. 해봐봐. 집게 사장님이랑 같이 해야 돼. 이봐 징징이! 이거 먹어도 되는거에요? 야 사장님 안돼요? 어 사장님 그거는 안돼요? 그거는 제 초콜릿이라고요? 어 사장님 안돼요? 아하 징징아 잘하네? 어 진짜 방금 잘했는데? 누가? What is going on? 어 인정. 야 야 이거 뭐야. 스폰지밥 인정. 스폰지밥 인정? 뚱이랑 다 인정. 아하 징징아 어 뭐지? 이거 또 뭐했지? 음.. 누가 헬프래 헬프. 여러분 이거는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히 뚱이는 얼굴 좀 망가뜨려야 하네요. 맞아. 너 방금 되게 망가져 있었어. 그치. 좀 이렇게.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얼굴을 살짝 살짝 풀어야 돼. 민어는 안 들어오냐고? 민어는 안 들어오냐고? 민어는 안 들어오냐고? 민어는 안 들어오냐고? 여기 여기 방음이 되게 잘 돼요. 방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옆방에서 소리 질러도 들릴까 말까 해요. 좀 들려요. 살짝 들리는데. 저 소리 질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코난? 난 코난 안 봐서 목소리를 잘 몰라. 아 코난 안 봐서 몰라? 해봐. 들으면 알 수 있어. 남도일 남도일. 아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거 그냥 이성균 선배님인데? 아니야. 이성균 선배님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내 이름은 남도일. 코난 박사님. 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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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만 안 봐. 코난. 코난. 코난 안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짠돌이 좋아했어요. 짠돌이? 난 봤다. 난 봤다. 난 봤다. 선생님께 말해야지. 너 이거 모르죠? 응. 짠돌이 근데 들어보긴 했어. 태호 코끼리 소리 듣고 싶다는데. 코끼리? 코끼리 소리가 뭐야.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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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마 Exploring Church的 뭐해. 이 조건 chair Óissent並 plusieurs 채두님 선응대모사 해달라 가운데. 그건 힘드라고. 아 그건 진짜 고난이다? 이건 너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너무 완벽한 캐릭터라. 유의무이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여러분 채준님 성대모사는 야 너 그분들 잘하잖아 한 사람 상할게 아 말하면 안 되는데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하면 되나? 말하면 되나? 왜 그냥 컨텐츠 이름 아니야? 그치 오늘은 관악산에 왔습니다 아니야 치는 톤이 더 높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 오늘은 관악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산악해 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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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목소리 못 따라 할 거라는데 피카츄 안 되지 피카츄 피... 피카츄 그거 그냥 꾹꾹 깎아는데 그럼 이건 꾹꾹 깎아인데 피... 피... 피카츄 피... 피카츄 피... 피카츄! 피카츄는 좀 안 되네 태일아 진화시켜줘 해달래 하하하하 트윈아 봤어? 너무 좋아하지 뒤집어 안 봤는데 잠을 자세요 아 오늘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네 선대무사를 하게 되면 텐션이 잘 이게 막 올라온다 포켓몬빵 제출시대였다고? 너 포켓몬빵 먹었니? 아니 우리 그 시대는 아니잖아 그 시대? 그래도 빵에서 막 스티커 뽑는 그... 뭐죠 한국에 그 밤이 붐이래 아 그래? 우리만 몰랐어?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그런가 봐 그런가? 저희 VR 끝나고 잘 겁니다 이제 자야죠 무슨 포켓몬 좋아하니? 아 저 포켓몬 잘 몰라가지고 저 닥... 닥... 닥크라무? 몰라 레시라무 말고 닥크... 여러분 닥크 뭐 있지 않아요? 닥크 미국이요? 미국 여기 1시 반이에요 새벽 1시 반입니다 저는... 갸라도스 좋아했어요 아 갸라도스 멋있죠 다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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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야겠다 예쓸 다크라이 예쓸 진짜 멋있어 여러분 케이시 케이시 성대 영상 가능합니다 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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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라이 후딘 후딘 아... 뭐지? 뭔지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포켓몬이 블랙 앤 화이트인데 그게 그거야 레시라무 다크라무 아닌가? 레시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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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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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지 듀와 듀와 닮았대 듀와 듀와 닮았다고? 여러분 주원 선배님한테 인정받은 듀와 듀와입니다 제크롬 이제 가자 오케이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다면 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세요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제 이만큼 1시 반까지 있었기 때문에 6시 반에 깨서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수 있습니다 좋아요 가볼까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좋은 낮 되시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큰 웃음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안녕